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마지막으로 지난 11년을 함께 걸어온 이들에 대한 존경과 은선을 바탕으로 마무리 늘 잘해왔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면서 블록버스터로서 볼거리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감정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마감합니다 엔드게임은 대단원답게 여러분이 어떤 걸 예상했더라도 확실하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선사합니다 물론 그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보면 훨씬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전부 다 알고 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재미에 그렇게까지 치명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능하면 꼭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썸타볼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재미가 크게 반감되는 종류의 영화는 아닙니다 반대로 앞의 내용을 잘 모르면 재미가 크게 반감되는 영화입니다 MCU 영화들은 이제까지 전체의 부분으로서 기능하긴 했지만 단독 영화로서의 완결성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알고 순서대로 보면 좋지만 한 작품을 따로 떼놓고 본다고 해도 즐길 수는 있었단 말입니다 아이언맨을 안 보고 어벤져스 1편만 본다고 해도 이해는 갑니다 어벤져스 1편을 안 봐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는 충분히 재밌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몰라도 블랙팬서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죠 물론 알면 훨씬 더 재밌겠지만 그게 꼭 필수는 아니고 최소한의 분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화들을 모르면 엔드게임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기고 싶으시다면 앞에 있는 영화들을 차례대로 보시길 권합니다 적어도 어벤져스 1편, 토르 다크월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 그리고 인피니티 워 이렇게 5편 정도는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편의 영화 이상이기 때문이죠 단지 의미뿐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구성까지 그렇습니다 이 독특한 대장정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MCU에 대한 짧은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즈 1, 2, 3가 성격이 살짝 다른데요 마블 페이즈 1은 따로 그리고 같이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명확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아이언맨 1편, 2편, 토르 천둥의 신, 퍼스트 어벤져 그리고 어벤져스는 각각의 영웅의 기원과 단독 영화로서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세계관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영웅의 개성에 맞춰서 코믹 드라마, 에픽, 전쟁물 등등 각각 독립된 장르 색깔을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인크레더블 헐크처럼 편입하려다가 어정쩡하게 실패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어벤져스 1편은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페이즈 2에 이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영화보다는 전체 세계관의 일부 에피소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언맨 3는 아이언맨과 숙적 만다린의 대결보다는 시리즈 전체의 밑바탕으로서의 기능에 더 신경을 썼고 토르 다크월드는 본격적으로 인피니트 스톤 중에 하나인 리얼리티 스톤 그러니까 에테리를 등장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테르가 주인공인 영화였죠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더는 개인적으로 MC 영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 70년대 정치 스릴러 속으로 슈퍼 히어로를 밀어넣어서 참신한 모양새를 확보했습니다 단독 영화로서의 만듦사나 히어로의 어두운 면과 약점 등을 잘 설계한 작품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존재론적인 고민을 제시하면서 깊이를 만들고 아이언맨과 대착점에 놓을 수 있도록 무게를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인피니트 스톤 중에 하나인 스페이스 스톤 그러니까 테세렉트의 의미 부여와 활용도 있지 않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마찬가지로 확고한 개성 외에 파워 스톤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시타오리 셔타에 담겼던 마인드스톤과 마인드스톤의 화신인 비전이 등장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이때부터 도드라지는데 어벤져스 번호가 매겨진 영화가 페이지의 중심이 되었던 어벤져스 1편과 달리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메인 히어로와 밀런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색깔이 희미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셈입니다 뒤돌아보면 전체 판을 위해서 정리를 해줬던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mcu의 장점이자 결정적인 약점이 나옵니다 mcu는 전체를 놓고 보면 정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개별 영어로서의 완성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일부러 힘을 빼거나 설명을 미루는 것들도 보입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딱 그런 사례였는데 이 한 편을 마스터피스로 만들겠다는 단독 작품으로서의 야심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전체 그림을 위한 밸런스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넘어가는 에피소드 정도의 인상이었단 말입니다 페이지 2는 성공적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개별 작품이 너무 야심이 없어 보일 경우 전체 팬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매주 방영하는 드라마였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라는 상영 방식을 택한 이상 각 영화마다 시간 간극에 따른 팬들의 이탈과 실망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에서 마블이 보관한 것은 시리즈의 충성도 높은 팬들을 위해 전체 그림을 맞추되 페이지 1 때처럼 개별 영웅들도 변주를 줘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미 세계가 완전히 통합된 어벤져스 1기 멤버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캡틴과 아이언맨 그리고 블랙이 도우 호크아이, 헐크 등 1기 어벤져스 팀의 경우 쪼개졌던 우주가 완벽하게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11원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라기보다는 애초에 어벤져스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맡아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이언맨 시리즈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젊은 피를 소열한 역할은 새로 투입된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앤트맨 등에게 맡겨졌습니다 개별 영화는 약하다는 비난을 보완하고자 유연하게 변화한 겁니다 물론 닥터 스트레인지의 경우 타임스톤에 출연이라는 중요한 임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는 간극이 컸던 우주의 세계관과 지구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정하는 중간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개별 작품의 개성은 지닌 채 브릿지 역할을 하려다 보니 토르의 작품 성격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어벤져스의 멤버 중에 토르만이 유일하게 다음에도 등장할 기회를 얻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인피니티 스톤이 모두 모인 인피니티 워가 시작되고 전 우주에 산만하게 흩어진 세계를 통합시키는 최고의 효율은 타노스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짜는 거였습니다 인피니티 워는 사적인 욕심이 없는 빌런 타노스의 성장, 그리고 성공주의 도전을 해도 좋고 당연히 그 결과는 영웅들의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드게임은 페이지3 어벤져스의 파트2가 아닙니다 만약에 넘버링을 한다면 완전히 독립된 어벤져스 4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확히는 21편의 영화가 벌려놓은 일들을 이제 한 번에 수고해서 대단원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MCU 전체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년을 이어온 연속극 매번 시청자의 반응을 반영하면서도 결국엔 자신이 원하던 결승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물론 어벤져스 1편 때 상상했던 결승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유연한 태도 또한 MCU가 11년간 살아남아 팬들을 불려나갈 수 있었던 전략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드게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상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별개의 세 편의 영화 정확히는 드라마 에피소드 3개 정도가 한꺼번에 상영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인류를 포함한 우주의 생명체들의 절반이 사라진 후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는 파트입니다 그 이후 양자사계에서 돌아온 앤트맨 덕분에 시간 강탈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인피니티 스턴들을 모아온 후 모두를 되살리자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과거로 돌아가 세 팀으로 나뉜 뒤 6개의 인피니티 스턴들을 모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각 인물들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관객들은 지난 11년의 뒷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그렇게 모아온 인피니티 스턴으로 모두를 되살리고 과거에서 뒤쫓아온 타노스의 군란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각 파트는 거의 정확하게 1시간씩으로 배분되어 있고 거의 분리된 에피소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톤도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 상실에 대처하는 파트는 매우 정적이고 차분한 드라마입니다 거대한 재난 앞에 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한지를 공들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나오지 않았던 호크와의 단란한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영화는 이후 계속해서 가족을 강조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들을 인물들의 성격에 맞춰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이 도입부가 매력적이었던 건 매우 차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상영 시간은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말했듯이 3시간은 상업영화에서 관객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초반에 아낌없이 감정을 축적하는 데 투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물을 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지켜봐줍니다 간단한 연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1초가 아까운 이런 블록버스트에선 특히나 그렇습니다 다행히 루소 형제는 관객이 캐릭터의 상실감과 교감하는 그 침묵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크아이에서 출발한 사연은 우주에 홀로 남겨진 토니 스타크와 네블라에게로 이어집니다 네블라의 헌신적인 모습도 색다른데 초췌하게 말라 죽어가는 토니의 초반 시퀀스는 확실하게 인상적입니다 저는 동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언맨 1편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21일째 우주를 표류하던 토니는 유언같은 영상을 기록하는데 이건 나중에 복선처럼 회수되기도 합니다 이후 캡틴 마블이 와서 토니를 구해주고 지구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합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다시금 시베러 때의 논쟁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때 로켓을 두고 첫 번째 농담이 나오는데 간간이 박히는 농담들은 무거운 분위기에서도 이게 마블 영화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호흡으로 웃음을 주고 관객의 긴장을 이완시키는지는 스튜디오의 개성과 색을 드러내는 꽤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웃음을 주로 담당하는 로켓, 앤트맨, 헐크 그리고 토르는 잊어버릴만 하면 웃음을 안겨주면서 유난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합니다 특히 배불뚜기 토론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마블스럽습니다 네블라 덕분에 타노스의 위치를 알게 된 이들은 한 주기 희망을 걸고 타노스를 찾아가고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턴을 아예 소멸시켜버린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정원으로 불리는 행성에서 인피니티 스턴을 없애느라고 무리한 탓에 몸도 불편해진 타노스가 농사를 짓고 밥을 해먹는 장면은 그가 비록 삐뚤어진 방법이지만 목적에 충실했던 자라는 걸 새삼 알려줍니다 타노스의 이런 성격이 중요한 건 악역의 의미를 부여해서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그를 향한 복수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기능이 더 큽니다 말하지 않은 주인공들의 탈출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영웅들 그 중에서도 격정의 몸을 맡긴 토르가 타노스에게 복수하지만 그건 소중한 것을 지키는 자신들의 목적과 달리 팀 이름처럼 이미 허망해진 복수자들의 행위일 뿐입니다 영화는 그 뒤 바로 5년의 세월을 점프시키고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달래고 있는 영웅들을 제시합니다 캡틴은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것들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다행히 소중한 존재인 페퍼가 살아있었던 토니 스타크는 아이를 낳고 새롭게 지킬 것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처럼 다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입니다 블랙 위도우는 동료들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호크아이는 악당들을 사륙하는 복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앤트맨이 등장하면서 인물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부여되는데 토니의 경우 새롭게 지킬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시간 강탈 계획에 합류합니다 엔드게임이 토니 스타크의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었던 토니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데이에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전편에 걸쳐서 토니의 행동 동기는 자기의 과시나 공포의 극복 등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했는데 딱 한 편 아니었던 게 바로 아이언맨 1편이었습니다 내가 아이언맨이다 는 선언을 했던 토니는 군수기업의 총수였지만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책임 스스로가 핵 억제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스스로 지적하듯 어벤져스가 있어서 악당이 생긴다 라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 엔드게임에서의 토니의 선택은 그가 먼 길을 돌아서 아이언맨 1편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내내 타노스가 반복하는 나는 필연적이다 라는 대사는 빌런으로서의 타노스의 정체성인데 이건 정확히 거울처럼 토니의 희생과 연결이 됩니다 양자 세계를 거쳐 과거로 갈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한 토니는 힘과 책임이 있기에 희생을 감수하고 뛰어든 영웅이 되는 거고 어쩌면 그래서 필연적으로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언맨이 시작한 우주의 확장에 힘을 기울여 왔던 MCU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히어로 영화의 정석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라인을 선택한 셈입니다 팀에 합류한 토니는 캡틴과 드디어 화해하며 11호에서 시작된 질문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작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사는 어벤져스의 정체성이 분노가 아니라 수호와 희생에 있다는 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블록버스터답게 여러 차례 친절하게 말이죠 여기서 추가로 희생이 되어야만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짐작하겠지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대척점에 서 있는 블랙 유더우와 호크아이입니다 결국 이들 중 블랙 유더우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토니에 합류 후 본격적인 시간 강탈 계획에 착수하는 겁니다 방법이 정해졌으니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6개의 스턴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3개로 팀을 나눠 작전을 수행합니다 생각해보면 MCU는 아마도 3이 최적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팀을 나누는 기준은 작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작전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야기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전편들과의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띄게 자기적인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파트의 목적은 11년을 이어온 시리즈에 대한 헌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페이스 스톤과 마인드 스톤 그리고 타임 스톤을 찾기 위해서 2012년 뉴욕 그러니까 어벤져스 1편의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어벤져스 팀의 핵심인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헐크가 함께 가고 여기에 앤트맨도 합류합니다 파워 밸런스로 보면 명백히 과잉 전력인데 이건 철저히 과거의 자신들과 만나게 하기 위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마치 어벤져스 1편과 윈터 솔져의 비하인드 필름을 보는 것 같은 이츠컨스는 과거를 변조하면서 깨알같은 재미를 주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에겐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 각자의 상처와 후회를 회복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에테르 그러니까 리얼리티 스톤을 위해서 개그 캐릭터인 토르와 로켓이 토르 다크월드의 시간대인 2013년 아스가르드로 향합니다 이 파트는 토르의 회복과 유머와의 호흡을 위해서 배치된 것 같습니다 토르가 어머니를 만난 후 그나마 정신 차리는 장면에서 사운드가 몽타주되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 음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재치가 있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때 이미 토르 파트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하나의 색깔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연결인데 이걸 위해서 합쳐진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절묘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MCU가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어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최종적으로는 3개의 팀 색깔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토르를 포함한 가오겔 팀의 색깔은 다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소울스톤과 파워스톤을 찾기 위해서 호크와이, 블랙위도우, 워머신, 네블라가 2014년의 모라그 행성으로 향하는데 이쪽은 난이도에 비해서 명백히 과소전력입니다 이야기의 기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치된 부분인데 명백한 구멍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관객들은 이후의 연결에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워머신과 네블라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오프닝 장면으로 돌아가서 스타로드가 얻으려던 파워스톤을 대신 얻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니의 희생을 담보로 얻을 수 있는 소울스톤을 위해서 호크와이와 블랙위도우를 보내는 건 다분히 희생을 강요하는 세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화는 앞에 두 캐릭터가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명분을 충분히 깔고 갑니다 호크와이는 가족들을 잃고 복수에 화신이 되었고 블랙위도우는 동지들을 잃고 거대한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내러티브적으로 최소한의 기능 문제이고 반론을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다만 영화는 이 결함에 대해 특별히 관객들을 납득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캐릭터의 죽음을 기능적으로 소비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울스톤이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죽어야겠고 호크와이에겐 가족이라는 돌아갈 곳이 있고 영화는 블랙위도우를 죄 없는 죄책감의 화신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숭고한 사실은 기능적인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마 엔드게임이 이야기적인 비판을 받는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것 같고 여러 알리바이를 깔아놓긴 하지만 비난을 피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블랙위도우 단독 영화가 나와봐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블랙위도우가 거기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지는 다른 영화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네피셔를 돌린다면 마블 영화가 늘 그랬던 것처럼 블랙위도 단독 영화를 위해서 마련된 떡밥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에는 설명이 어렵고 단독 영화로나 수습이 가능한 거대한 구멍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네뷸라 네뷸라 역시 최종 대결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몸 때문에 과거의 자신과 링크가 되어버린 네뷸라로 인해서 타노스는 어벤져스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들의 미래로 쳐들어옵니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요소인 네뷸라를 굳이 2014년의 모라그 행성으로 보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함투성이인데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정확히는 다른 요소로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고 상당수 관객에게는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파트 11년을 이어온 시리즈답게 이제껏 쌓아올린 모든 물량을 한 번에 터뜨립니다 사실 앞에 두 시간은 드라마적으로는 깨알같은 재미가 있지만 대단원으로서는 밋밋한 감이 있는데 마지막 장에서 역대급의 스펙타클을 펼쳐놓습니다 타노스는 네뷸라의 기억을 들여다본 후에 아예 우주를 소멸시킨 후 새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타노스가 고백하듯이 이때 처음으로 대의 명분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치우겠다는 해방감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비록 삐뚤어졌을 망정 사욕 없이 대의에 매달리던 타노스가 사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타노스의 패배는 예정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전투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거의 40분에 가까운 이 전투 장면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사실 어떤 히어로가 어떤 활약을 하고 어떤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하나하나 다 떠들고 싶지만 그건 mcu와 11년을 함께 온 관객들이 극장을 나서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즐거움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의 영웅들의 힘을 어떻게 하나의 액션 시퀀스 안에 묶어내는지를 보고 있으면 mcu가 11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드게임은 어디까지나 잘 기획된 상품입니다 영웅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과 주제도 녹아 있고 양상평등이나 블랙파워 등 대중의 욕망이 담긴 시대상도 꽤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기 보다는 영리하게 혹은 교활하고 깔끔하게 딱 기분 좋게 즐길 만큼 포장되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흑인인 팔콘이 이어받는다던지 대전투 와중에 여성 히어로들만 따로 모여서 적을 쓸어버리는 스퀀스를 구태와 배치하는 건 그런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노골적인 서비스입니다 다만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된 성찰과 연결되느냐 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를 처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적어도 엔드게임에 한해선 여성들에게 드라마가 허락되진 않습니다 오직 다른 캐릭터를 위한 동기 제공 정도에 불과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툭 떨어지는 완다와 캡틴 마블에게 제일 강력한 힘과 액션이 제공되긴 하지만 제대로 된 드라마가 허락되지 않는 것도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점을 넘어갈 수 있다면 혹은 둔감해질 수 있다면 이 영화는 MCU 정확히는 어벤져스의 마무리로써 선색이 없습니다 구멍이 크긴 하지만 그걸 다른 상품과 장식들로 능숙하게 메우는 건 MCU의 또 다른 장기이기도 합니다 엔드게임은 어디까지나 어벤져스 1기 멤버들에게 헌사된 영화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퇴장을 위한 대단원의 마무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최종 전투를 개시하는 캡틴의 구호 어셈블의 뜻처럼 MCU는 코믹스 속에 흩어졌던 영웅들을 부지런히 모으고 각기 떨어져 있던 개별 영화라는 우주들을 조립해서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우주로 거듭났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블록버스터의 맨이 된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21세기 슈퍼히어로 영화사에 기억될 영화를 세 편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왓츠맨 두 번째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산무작 그 중에서도 다크나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게임을 꼽고 싶습니다 얼마나 잘 만든 걸작이냐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왓츠맨이 히어로라는 소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다크나이트는 어디까지의 깊이를 파내려갈 수 있는지를 증명했고 엔드게임은 대중상업 오락으로서 관객과 11년을 함께 한다는 하나의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아이언맨 1편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도달한 엔드게임이라는 마침표는 불가능해 보였던 여정을 기대 이상의 방식으로 아니 MCU단 방식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이엠 아이언맨 오늘 썸 타본 영화 어벤니어스 엔드게임이었습니다 감사드易드 싸움